예 다음은 complete the crazy experiment 입니다. 크레이지로 체크아웃을 하고 그런 다음에 몇가지 또 진행할거에요. 현재 우리 진행된 상태가 여기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마스터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현재 크레이지에 제가 체크아웃을 해두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라인은 이 파란색 라인과 그리고 빨간색 라인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무슨 색이라고 그러나요. 그린이라고 해야되나 이 색깔은 서브와 관련되어 있는거에요. 서브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따로 나중에 다루게 될겁니다. 자 어쨌거나 먼저 체크아웃하고 크레이지로 체크도 하셨죠. 그런 다음에 index html을 이렇게 바꿔줍니다. 뭔가요. 여기서 뉴스에다가 새로운 our news rainbow 라고 하는 이 부분이죠. 이걸 추가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만큼만 복사를 해서 붙여주면 되겠죠. 현재 크레이지 파트에 들어왔으니까 크레이지 파트에 들어왔으니까 index html 파일이 이전과 좀 다를거에요. index html의 news 파트는 현재 이렇습니다. 그래서 nothing going on yet. 그러니까 이 index html의 news 파트의 내용은 현재 크레이지 브랜치의 내용과 그리고 마스터 내용은 당연히 달라요. 마스터로 체크아웃해서 내용을 보시면은 이때 index html은 이렇게 이미 news에 blue is the new hue 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런데 다시 우리 크레이지 파트 이전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요. 크레이지로 이전으로 돌아왔을 때의 index html 파일은 다른 내용입니다. 이렇게 다른 내용이 되어있죠. 이 부분을 바꿔주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바꿔주죠. 그래서 내용이 이번에는 our new rainbow 라고 하는 news article을 추가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런 다음에 commit을 할거에요. commit에서 add news item for rainbow 이 내용을 넣어주죠. 자 여기입니다. 현재 있는 곳은 크레이지. 크레이지 파트에요. 크레인지 브랜치에서 commit을 하죠.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commit을 하면. 이렇게 됐어요. 이제 그림이. 크레이지 파트가 이렇게 한 칸 더 위로 올라왔죠. 그죠. 그리고 크레이지 알터에는 뒤로 한 칸 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리고 마스터는 여기 있고. 마스터와 크레이지 서로 두개 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현재 크레이지 상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길로그 온라인에서 보셨더라도 길로그 온라인에서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뭐 상당히 복잡하게 많이 진행이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쭉 진행을 해 왔습니다. 여기까지에요. 여기 있는 순서랑 한번 비교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크레이지 엑스페리멘트를 이제 publish를 하는 거에요. publish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main과 합친단 말입니다. 우리 main, master, 브랜치와 합치는 겁니다. 먼저 checkout master로 들어가고. 그런 다음에 크레이지를 merge를 할 거에요. master로 checkout을 하고. 체크아웃 브랜치. 그런 다음에 master로 체크아웃한 상황에서 크레이지를 선택을 하는 거에요. 마우스 크레이지를 선택을 하는 거에요. 오른쪽 버튼이죠. merge into current branch. 요렇게. 근데 주의를 할 부분은 항상 merge를 할 때는 우리 main이에요. 그러니까 main은 지금 master가 우리 main 브랜치 잖아요. master 브랜치를 선택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내가 master 브랜치에 합칠 다른 브랜치를 선택을 해서 current, 현재 current 브랜치가 master 잖아요. master에다가 합쳐라. 요런 식으로 해야 돼요. 끌고라하면 되지 않습니다. crazy를 선택을 해서 master를 합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master를 선택을 해서 crazy를 합치라고 해야 되는 거에요. 왜 그런지는 궁금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create new commit 할 필요 없이 언제나 체크 주고 yes merge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바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죠. 왜냐하니까 우리 점점에 master index and use 항목과 crazy and use 항목 인덱스의 crazy 내용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죠? master에서는 add blue 페이지였고 그리고 crazy는 rainbow 페이지를 추가했다는 내용이잖아요. 서로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merge가 쉽게 되진 않겠죠. 그래도 일단 merge를 해 보겠습니다. 하면 이렇게 떠요. auto merge index html merge conflict 라고 되어있죠. automatic merge failed 그러니까 자동화된 자동적인 merge는 실패됐다. 그리고 conflict가 있으니까 이 conflict를 수정하고 그런 다음에 commit을 해라. 라고 되어있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왜 그런거에요? 그 이유는 서로 use 항목이 다르단 말입니다. 같은 index html 페이지 index html에 있는 이런 식으로 다른 부분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header와 있고 crazy 그러니까 밑에 부분은 crazy 브랜치의 news 항목이고 위의 부분은 인덱스 아니죠 아니죠 마스터 브랜치의 index html의 news 항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당연히 충돌이 발생할 수 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충돌을 해소를 해야지 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에요. 충돌 해소를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단 header 부분 header가 지금 현재 있는 우리 브랜치에요. master이고 그리고 중간에 있는 거 지워서 이렇게 해주면 되죠. 둘 다 얘는 master 브랜치의 index html 내용이고 얘는 crazy 브랜치의 index html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merge를 진행을 하면 그대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index html 수정을 했잖아요. 수정한 상태에서 그대로 key committing is not possible unmerged file 그러네요. cancel unmerged file rainbow html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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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uncommitted change 이 부분이죠. 얘입니다. merge change 밑에 있는 얘는 두고 merge change 이 부분이잖아요. 얘만 위로 올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onstage merge branch crazy 선택 그러면 publish merge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죠. 보시면 이제 crazy 에 있던 내용과 must is 내용이 두 개 합쳐지고 index html 내용을 들어서 보시면 조금 전에 우리가 수정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두 개가 나란히 표시가 되어있죠. 이게 이제 three way merge 방식입니다. 서로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는 서로 변경된 다른 부분이 다른 두 파일을 하나로 합치는 방식에 어떤 방식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현재 그림 여기까지 진행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다음 단계는 할 게 뭐가 있나요. 다음 단계 여기 있는 설명은 방금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merge conflict 들어가고 그 다음에 커뮤니스까지 진행을 했고 여기까지 왔죠. 이 그림 모양 이대로에요. 현재 여기가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crazy와 crazyalt 두 개는 지워버리는 겁니다. 필요 없다는 거죠. crazy의 경우에는 crazy의 경우에는 여기 있는 내용을 우리가 must 이미 다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crazy는 있을 필요가 없죠. delete branch에서 yes delete 지우는 거예요. 그리고 crazyalt의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이 경우에는 checkout branch 들어서 내용을 보시면 crazyalt에는 뭔가 이전에 다른 부분에 없던 부분들이 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이때 추가했던 어 어 그게 뭘까 했었나요. 잊어버렸다. 하여튼 crazyalt에서 우리가 진행했던 어떤 변화 아마 이 부분이었나요. 이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여부 부분을 추가했었죠. 그죠. 여부 부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디버드에 있는 부분 볼까요. 다시 git 그래프에 들어가서 마스트의 레인보우 마스트의 레인보우입니다. 그렇죠. 마스트의 레인보우는 li 형식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을 볼까요. 그래서 open with live 서버 이렇게 되어 있는게 마스트의 레인보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crazy의 레인보우는 어떻게 되나요. crazyalt에요. alt에 레인보우 체크아웃 해서 마찬가지 레인보우 html 들어와서 그 다음에 open with live 서버 하면 요런 모습이에요. 그죠. 요 모습으로 진행했던 걸 우리가 폐기하겠단 말입니다.